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왜 쓰는가? 라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 syntax directory 밑에다가 variable2.js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롤앤 탭 키를 누르면 제가 쓰는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의미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console.log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실행 노드에게 syntax 밑에 있는 variable2.txt 파일을 실행해 라고 요청했습니다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. 여기 있는 코드가 1억 줄짜리다 그럼 우리가 저걸 딱 봤을 때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한 방에 알 수 있나요? 어렵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이름을 붙인다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위에다가 letter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cut해서 붙여놓고 여기를 letter라고 이렇게 해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변수의 이름이 뭐예요? letter예요 그 얘기는 이 데이터의 이름을 부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letter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편지겠거니? 라고 추론할 수 있고 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좁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변수에 대해서 기억할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너무나 많은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수업에서 주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중복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이게 편지라고 하면 제가 Dear Egoing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한 가지, 여기 줄바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에러 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Egoing이라는 저 텍스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쳐 봐요 이 정도 그런데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텍스트들은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코드가 좀 과장이지만 1억 줄이다 그리고 1억 번 중복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우선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겠죠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것도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각각의 텍스트들이 서로 같은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1억 줄 정도면 불가능해요 그렇죠? 그리고 수정할 때 여기 있는 4개의 중복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 두 개는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? 네임은 egoing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있는 네임을 여기에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안 돼요 왜요? 이렇게 되면 얘는 문자예요 얘가 변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옴표는 뭐예요? 문자의 시작이죠 쭉 가다가 문자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따옴표를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변수가 나오고 다시 더하기가 나오고 그리고 문자가 다시 시작돼야 되니까 여기서 따옴표가 한번 더 들어가요 자,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만큼의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도 놓고 여기는 바뀌면 안 된다 쳐봐요 두고 여기만 이렇게 하고 끝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시켰을 때 결과는 완전히 똑같지만 우리의 코드는 훨씬 더 좋은 코드가 됐습니다 왜요? 첫 번째 여기 있는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1억 줄짜리였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드를 절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기 네임이라고 변수 처리된 값들은 반드시 값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즉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름을 이고잉에서 K880으로 바꾸면 1억 개의 네임이 한 번에 순식간에 K880으로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변수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의 정말 중요한 효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효과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반복문, 조건문, 함수, 객체, 메소드 뭐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테크닉이에요 중복을 제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교훈으로 남겨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 흔한 흔한